성경산서 통신을 서로 묘한 마음 이 악수에 어린 가슴 적히 있네요 이 시련 오늘 신천에 저iden 저게 한길 겨지없는 그 circule 내 여괴한 사원에 내 천할 미시리 이 시인은 천국을 쓰여 아니 아니 아무 반할 수가 있습니까? 네? 세상에 에이콜까지 나왔는데 에이콜까지 나왔는데 네 우리 지혜자님께서 아 그러세요 우리 지구장님이 노래하실때 이렇게 도움을 해주셨는데 뭘 하나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하나 나눠서 하면 안될까요? 네 감사합니다